네, 안녕하세요. Odeit Grammar. 오늘은 형용사와 부사의 Practice. 첫 번째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개념 설명 들으셨죠? 개념 설명을 바탕으로 우리 적용하는 문제니까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저와 함께 해설 강의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The lowered frequency, however, the less clear, 혹은 Clearly, the image will become. 여기까지 나와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 나와있는 더 플러스 비교급과 뒤에 있는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더 플러스 비교급은 형용사, 부사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requency가 낮으면 낮을수록 the less, 빈칸하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Well, the image will become. 그래서 will become이라는 우리가 자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become이라는 동사는 여러분이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니까 을룰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동사? 자동사가 되겠죠. 그럼 뒤에 누구를 필요로 한다? 보호를 필요로 할 것이다.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겠어요? 당연히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앞에 있는 clear 이 녀석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은 뭐뭐 하면 할수록 또 뭐뭐 하게 된다라는 표현이니까 이 앞에 있는 the lower 이 나왔을 경우는 the less라는 녀석이 뒤에 있는 형부사를 갖고 오는 형태를 띄게 되죠. 그래서 문장 구조에 the less clear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번을 보시죠. It turns out the more physically attractive summons wars, the war 빈칸, the other person read her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처럼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이 또 나와 있어요. 콤바 적혀 있고 똑같은 형태로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그럼 아래에 있는 거로 accurate 이라는 형용사와 accurately 부사를 고르는 것인데 뒷문장에 보면 read라는 동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동사의 성격규명 누가 봐도 확실한 타동사, 누구누구를 읽다, 무엇을 읽다라는 타동사죠. 그럼 뒤에 있는 목적어인 hurry 보이나요? 그러면 이제는 보호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사를 필요로 하겠죠. 정답은 accuratel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이니까 부사라는 것 자체가 누구였죠? 부, 동사였죠? adverb이었어요. 그래서 동사를 좋아합니다. 얘가 꾸며지는지를 보려면 이 단어와 어울리는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읽었다가 되죠. 다른 사람이 그녀를 정확하게 읽어냈다, 그녀를 제대로 파악했다라고 하면 아,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구나. 그래서 accurately 정답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더 플러스 비교급 나왔을 때의 형태 주의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형부사의 구조에서 앞에 나와 있는 쏘는 기본으로 부사라서 형용사와 부사를 동시에 모든 것이든지 다 꾸며줄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쏘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구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동사에 주목해야 되느냐? 앞에 비동사 r에 주목을 하셔야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보호가 필요할 거다. 근데 이 비동사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뭐뭐이다 라는 뜻도 있고, 뭐뭐뭐뭐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질 수 있는 거니까 뭐뭐뭐뭐뭐뭐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여질 때는 완전 자동사라서 뒤에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것도 안 만든다는 이야기죠. 근데 무언 무엇이다라는 뜻이 된다면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동사니까 뒤에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보어는 형용사나 명사나 대명사 등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파란색은 바로 품사예요. 이런 녀석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보려면 우리 지문에 돌아가서 why people,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한가라고 적혀있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죠. 특히 to로 끝났기 때문에 자신의 불완전성에 관해서 듣는 것에 어떻다? 매우 민감한 상태, 그래서 정답은 sensitive로 골라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sensitively가 되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민감하게 존재한답니다. 사람들이 민감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보충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사람과 sensitive는 서로 보충하는 관계, 둘이 같은 관계다. 그래서 형용사를 정답으로 골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볼까요? Their girls appeared peculiarly gradual, 혹은 gradually. 앞에 나와 있는 동사, appear는 뭐뭐, 을룰이 궁금하지 않은 대표적인 자동사죠. 등장하다입니다. 나타나다입니다. 여기서 명사가 appearance 그러면 겉모습이잖아요. 그죠? 얼굴? 그래서 appear 이라는 동사의 자동사의 보호가 필요하겠죠. 이 뒤에 peculiarly 이런 독특하게라는 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부사는 위치가 어디에 돼요? 랜덤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녀석의 형부사가 맞는지를 보려면 앞에 있는 성장, 그리고 appear 이라는 동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성장이 나타난다입니다. 그냥 나타날까요? 어떤 상태로 나타나느냐? 당연히 점진적인 상태로 나타나겠죠. gradual, 그래서 their growth appeared gradually. 만약에 이렇게 자동사가 맞는지, 그리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안전 자동사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여기 있는 동사를 비동사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heir growth was gradual. 이렇게 해석해 부르는 거죠. 아, 성장이 점진적이다. 그러면 비동사하고 뒤에 보호를 필요로 했죠. 그러니까 gradual, 이 단어를 고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까지 해봤고요. 부사의 위치 랜덤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랜덤 랜덤 나오는 거 좀 문제 있다. 그럼 얘 혼자 있어야 돼. 독약 청청해야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지. 4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다음 5번을 보시죠. president 나오셨습니다. 대통령과 가.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 it will only make the president more sympatheticly, sympathetic 나와 있죠. 그러면 형용사인 sympathetic은 보호가 될 수 있고 sympatheticly는 부사니까 부사라면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을 만든 거죠. 어떻게 동정적으로, 동정을 하면서 우리가 아, 연민에 쌓여서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통령을 막 하나씩 프라모델 만들듯이 피규어 조립하듯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혹은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 sympathetic이 된다면 이거를 보충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대통령을 동정하고 연민하는 상태로 만든다. 혹은 대통령을 우리가 공감하는 상태로 만든다. 라고 한다면 둘을 아, 그리고 옆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개편에 옆에 들었다는 개들이랑 같은 편에 있었다는 거는 대통령이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다는 맥락의 글이거든요. 앞뒤로 보면 그래서 sympathetic 이라는 내용이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동정이 있고 연민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감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sympathetic 이라는 형용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개념 설명하면서 나왔지만 make라는 동사의 특징이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로 받았을 때 그리고 부사로 받았을 때가 헷갈리니까 이때는 해석을 할 때 목적을, 목적 보호한 어떻게 하라고 해석했죠? 그쵸? 상태로 만들어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좋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격 보호 자리를 부사로 쓰지 않는 것 이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죠. 이런 문장 구조 계속 나오니까 까먹지 말고 계속 문제를 풀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6번 reasonable, reasonably 여기 나와 있는 부사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자, 대문자 아니냐? 그러면 내 문장 맨 앞에 나오니까 부사 맞지 않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길게 보면 우리 현명한 학생들은 theme이란 동사를 보고 이렇게 외치셔야죠. 자동사인걸?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at first glance를 이렇게 부사로 묶어보면 첫 번의 힐끗 봤을 때는 빈칸이다 가 됩니다. 그리고 문장에 보면 여기 동사를 체크했듯이 뒤에도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있고 앞에도 주어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로 봤을 때 접속사 as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자리가 랜덤한 자리이냐? 아니다. 정답은 bore로 reasonable를 원래 실제로는 이 자리에다 넣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개념에서도 설명했지만 양보의 s가 있었죠. 이때 s가 양보의 의미를 갖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이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bore가 앞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을 reasonable as it seems at first glance 처음에 봤을 때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겠지만 으로 해석되죠. this idea 이 생각은 severe implication if taken to its extreme 극단적으로 가져가셨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 자리에 나와 있는 reasonable 왠지 랜덤한 자리 부사일 것 같지만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너 양보의 s 아니 라고 물어본 거죠. 아마 형부사에서 가장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 유형을 자꾸 익숙해져야 선생님들이 내는 교수님들이 내는 문제에 훨씬 더 제대로 접근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6번의 정답은 reasonable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7번을 해볼게요. 최근에 시험 문제 갖고 있는 속성인데요. 이 문제는 누가 봐도 형부사의 구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게 형부사의 구별이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형부사의 구별은 내는 것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또 잘 풉니다.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시험 문제를 다른 거랑 함께 연계를 시키는 거죠. 바로 우리 친구 that을 소개하게 됩니다. that은 수많은 that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what that의 구별 이런 거 있었는데요. 앞에 보면 life라는 선행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뒷문장에 보면 확실한 동사 consider가 나와 있죠. 고려하다 내지는 간주하다 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를 딱 해석해 봤을 때 을룰이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동사? 타동사라는 얘기죠. 그럼 타동사라면 뒤에 누가 있어야 돼? 목적어 을룰이 궁금해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이 문제는 뭐냐면 형부사의 구별에 관계대명사 that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consider가 타동사라서 이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를 또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두 개를 갖는다고 했죠. 격과 선행사 목적격이고 선행사가 their life죠. 혹은 the elements of their life죠. 그러니까 생명의 그들의 인생에서의 요소들이잖아요. 그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상태로 간주할 것인가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가 맥락상 보면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 있는 인생의 요소들이니까 중요한 상태 둘이 같은 구조군요. 그래서 오형식 문장 그래서 important를 골라보시는 게 맞겠다가 됩니다. 물론 importantly 그냥 고려는 할 수 있죠. 그들이 중요하게 간주한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상태로 본다라고 보는 거죠. 누구를 앞에 있는 elements of their life 인생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중요한 상태로 본다 important로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형식 그리고 관계사까지 나와있는 여러가지가 섞여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고 잘 모르시겠으면 열심히 해설지를 통해서 보시거나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갈게요. This sounds obvious. Obviously. 사운드라는 동사는 원래 명사는 소리고 형용사로는 건전한이라는 뜻이지만 동사로는 뭐뭇처럼 들린다가 됩니다. 얘가 자동사가 된다면 어떤 동사랑 같다 그랬었죠? 아까 그 동사 그쵸? 비동사랑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this is obvious 를 골라보면 되죠. 이것은 명확하다가 되죠. 이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count the list of for the habit change ignores the implication 라고 적혀있는 거니까 여기 사운드는 자동사로 보호로 obvious를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 같이 풀어봤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거의 다 맞았다. 그러면 빠르게 빠르게 풀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논리가 여러분의 논리와 맞는지를 반드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9번 넘어갈게요. 여기도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후부터 쭉 나왔는데 얘는 다행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메이드라는 동사가 오형식 타동사면서 오토모빌이라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쏘라고 하는 부사는 갖다 버리고 형부사의 구별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됐는지를 봐야 되겠죠. 중요하게 자동차를 만들었다인지 중요한 상태로 자동차를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면 되죠. 만약에 정답이 형용사라면 얘는 보호가 되니까 자동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보충해 줬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Importantly 라는 녀석 LY가 붙잖아요. 그러면 중요하게는 동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중요하게 막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게 막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인지 중요하게 만들었는지. 아무리 봐도 맥락상 보면 1908년에 모델티 포드라는 자동차를 도입함으로써 인생에게 중요한 상태가 된 것은 바로 자동차다. 라고 생각하면 오토모빌 이 녀석을 보호로 받는 정답은 Important 이 녀석으로 골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형부사의 구별이 힘드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뭐뭐한 상태 형용사 그리고 동사를 그냥 꾸며준다면 부사 그래서 구별이 해석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내는 부분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외국에 살다 오면서 많이 경험을 하실 경우에는 읽어 보세요. 많이 들어보신 것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드가 지구의 형식 동사라는 형용사를 많이 고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0번 문제도 비슷한데요. Take a look at the arm of a blacksmith. 대장장이의 팔을 한번 바라봐라. If you wish to know 하나의 arm may be made 빈 칸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는 독특하게 may와 be made가 나옵니다. make라는 동사가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받고 있는 능동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수동이 될 경우에는 목적어 앞으로 가면서 be made 그리고 보호였던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내려오는 특징이 있죠. 이 상태는 be made이기 때문에 뒤에 보호린 형용사가 나오는 게 맞는가 아니면 부사가 나오는 게 맞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팔이라는 것이 강한 상태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 문장에 원래 있었던 목적어는 이 문장의 주어인 on arm 팔뚝이 됩니다. 팔뚝이 여기 보면 블랙 스미스가 누구였어요? 대장장이 아저씨잖아요. 열심히 만드는 아저씨니까 어때요? 힘이 강해지고 팔뚝이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strong으로 골라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strongly를 해서 강력하게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말은 좀 더 비슷할 것 같지만 그 포인트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을 자꾸 내는 겁니다. 그래서 strong이 어떤 상태고 누가 strong이냐? on arm 이 녀석으로 골라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10번 문제까지 형부사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문제에 보면 이상한 녀석 나왔네요. strange 그리고 앞에 보면 as가 또 나왔죠. 오케이 그럼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지 않아요? sims란 동사 자동사 누가 필요해요? 형용사 보어 정답은 strange 해석해 보면 우리에겐 좀 이상해 보이지만 아랍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시는 물을 상당히 좋아한다가 됩니다. 물이 아주 더러운데 잘 마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는 정답이 strange 되는 이유. 비록 뭐뭐일지라도. 오케이? 양보해 as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The metal pan has a heat capacity similar 혹은 similarly to the cake 입니다. similar 하고 similarly 앞에 있는 부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명사를 수식해 줄 것인가 여러가지 문제의 의도가 있는데요. 동사 has 는 오형식 동사로서 뒤에 형부사를 받진 않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heat capacity를 목적으로 받는 타동사로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메탈팬이라고 하는 거는 후라이팬 같은 거죠. 후라이팬은 뭘 갖고 있냐면 열 능력 의역해서 열 전도율 같은 거죠. 혹은 열 용량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지. 열 용량 열 용량을 갖고 있는데 similar 비슷한 열 용량 앞에 있는 예를 꾸며주는 형용사 혹은 similarly 라고 하게 되면 부사니까 동사를 꾸며주는데 비슷하게 갖고 있다가 됩니다. 누구랑 케이크 케이크와 비슷한 열 용량을 갖고 있거나 비슷하게 열 용량을 갖고 있는 거죠. but high conductivity 열 전도율은 높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형용사일 경우 명사수식 부사일 경우 동사수식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럼 보냐면 무슨 말이냐면 후라이팬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다가 케이크를 굽는 거잖아요. 케이크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걸 딱 구울 때 똑같은 열 용량을 갖고 있지만 어떤 게 좀 더 전도율이 높다. 그렇죠? 후라이팬이 훨씬 더 전도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크와 비슷한 것은 바로 열 용량이 같은 거다. 그러니까 정답으로 형용사로 similar를 골라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이 문제의 의도는 형부사의 구별이지만 또한 의도는 우리 학생들이 형용사의 위치를 아는지를 물어봤다고 볼 수 있어요. 형용사의 위치는 어디였죠?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명사의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뒤에 있을 경우에는 왜 뒤에 있죠? 여러 단어라서 볼까요? similar to the cake 까지 네 글자 이 녀석이 뒤에서 꾸며졌다. 그렇게 보시면 명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 용량이 비슷하지만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열이 오면 케이크에게 열을 막 전도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케이크는 그 열을 다 받으니까 그 후라이팬 위에서 있는 케이크나 음식물들이 더 잘 구워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네 12번까지 풀어봤고요. 13번 또 연결해서 볼게요. 이 문제는 의도가 형부사면서도 앞에 있는 또 다른 자동사 컨시 스테이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적인 이라는 형용사 다음에는 형용사인 일관적인 이라는 형용사 부사에 구별해서 뭐뭐인체로 남아있다라는 스테이라면 정답은 컨시스턴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가 자동사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뭐였어요? 이동사를 그렇습니다. 비동사로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its proportions are consistent 이렇게 되면 그 비율은 여러 시간이 거치면서 overtime 하면서도 일관적인 상태이다 라고 해석하면 형용사로 골라보시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부사라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존재한다. 완전 틀리진 않죠. 하지만 보어로 쓰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충하고 있는 것이며 일관적인 상태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시면 proportion이 바로 일관적인 상태의 주어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컨시스턴트를 골라보실 수 있는 것이죠. 14번입니다. makes라는 동사와 brain이 나왔죠. 뇌를 만든다. 누가 뇌를 만들겠어요. 우리가 뇌 뭐 취미로 뇌 만들어요. 아니죠. 뇌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대칭인 상태로 만드는 거죠. symmetrical 효용사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뇌를 대칭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에 관한 이해를 매우 겨우겨우 시작하고 있다 가 되는 것이죠.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좌뇌와 우뇌 앞에서 봤을 때 뇌가 이렇게 돼 있고요. 뇌와 뇌 사이에는 뇌량 이란 게 있대요. 뇌량 량 이라는 거는 bridge입니다. bridge 그래서 왼쪽 뇌하고 오른쪽 뇌를 같이 써야 되는데 이 둘이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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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가 많이 이해를 한다.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초창기에 있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독독한 사람이 뇌량이 되게 크답니다. 그래서 좌뇌와 우뇌 둘 다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똑똑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소많은 학생들이 외국에서도 듣고 우리나라에서도 듣고 또 다른 여러가지 멀티미디어 세팅에서 멀티 컨트롤한 세팅에서 공부를 할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여러분의 뇌를 아주 말랑말랑하게 그리고 또한 많은 자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나 문제 풀어야 돼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좌뇌와 우뇌를 많이 많이 쓰셔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 잘 가르친다 아니면 아 저 사람 뭐 살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펜을 들고 써보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혹은 내 말을 한 5초 정도 늦게 같이 따라해도 괜찮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뇌세포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뭐 납득이 안 된다. 그럼 바로바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행복하게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별로예요? 머리가 막 멍청해지고 싶어요? 그런 사람 없죠?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지면 좋은 점은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더 많이 노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효율적으로 더 놀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요. 대단하게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대로 합법적으로 놀기 위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 다 맞추십시오. 제가 드리는 문제 다 맞추고 제대로 공부하면 제대로 놀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저는 그런 보상이 곧 다가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5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consider를 보고 glamorous 나왔습니다. glamorous 딱 보고 이거는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동사인 was considered 라는 동사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어? consider O 형식인데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 과정에서 목적어 어디로 갔다? 앞으로 가버렸다. 그럼 보호가 필요하겠죠? glamorous 입니다. 앞에 있는 job이 바로 주격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되겠죠? 기본으로 얘는 원래 여기 있었어요. 누군가가 직업을 glamorous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glamorous하게 매력적인 상태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풍부하고 돈도 많이 주고 좋은 직업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다. 정답은 형용사로 우리에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16번입니다. they may well believe that 그들은 당연히 믿는 게 맞습니다. their views are right 그들의 시선 그들의 시각이 옳다라고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가 바로 right 그리고 보호가 되니까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 독특하게도 앞에 s 뒤에 s 가 나왔죠. 형부사 포인트에서 나올 수 있는 비교급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등 비교죠. 비교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비교대상. 그럼 뭐가 필요해야 돼? 비교대상 뒤에 있는 게 나와 있죠. you believe yours are 너의 것들이 그렇다. 여긴 뒤에 right이 생략됐을 텐데 너의 시선이 옳다라고 믿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시선도 옳다가 되죠. 그러면 그들도 옳다 그들도 옳다 그러면 완전한 문장끼리의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믿냐면 강력한 믿다 강력하게 믿다 정답은 당연히 강력하게 자신들의 시선이 옳다라고 믿는 거니까 strongly ly 붙는 부사를 골라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너가 너 시선이 맞다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그들도 자신의 시선이 더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로 strongly를 골라보시고 이 녀석이 꾸며주는 것은 믿는다 앞에 있는 believe 강력하게 믿는다 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한 부사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strongly 1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17번입니다. Sometimes the variation is a subtle 혹은 subtly as a pause 여기는 동등 비교처럼 생겼지만 뒤에만 나왔습니다. as 나왔죠. 그래서 subtle 혹은 subtly 나왔을 때 여기서는 비동사인 bore 비동사 is가 나왔고 동사에서 bore 필요한 거니까 subtle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여기가 as가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요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18번입니다. 이 문장도 대절로 출발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메이크란 이러한 상태로 그냥 노동자를 만든다. 높은 스킬들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별리사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를 만들까요? 아니죠. 노동자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죠. 어떤 상태? competitive 즉 경쟁력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컴퓨팅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이라는 competitive 형용사로 골라보시는 게 맞겠죠. 여기 18번까지 봤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은 문장이 상당히 긴 상태인데요. 이 문장도 시험 문제에서의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end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가 나와 있죠. 그러면 병렬구조로 뒤를 보고 앞을 봅니다. end가 나왔을 때 뒤에 있는 녀석과 앞에 있는 녀석 이렇게 거꾸로 비슷한 녀석을 찾아보십니다. 후랑 똑같은 녀석은 바로 여기 나와있네요. thank you.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동시에 꾸며주는 아이들인 것이죠. 그러면 rather to peace 상대적인 평화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who are being kind enough to have abundant available resources 나온 다음에 다음에 may not be receiving 완전하게 받지 못 할런지 모른다 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주어는 those children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이 문제에서 형부사의 구별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비동사의 보어인 fortunate 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뒤에 나와 있는 이너프는 형부사를 동시에 꾸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꾸며주는 거니까 해석 해보면 풍부한 이용가능한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운이 좋은 아이들 아 1번과 2번 병렬 그러면 상대적 평화에 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운이 좋은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운이 좋으면서 상대적 평화에 있다는 점 그럼 정답으로 relative를 고르는 것이 아 죄송해요 fortunate를 고르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fortunate으로 골라보시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자 20번 라스트 문제입니다. at a short term 마지막 아주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it can often appear foolish 바보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적혀있는 거는 앞에 있는 appear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동사가 되는 이유 해석했을 때 을룰이 궁금하지 않아서 그런 거였습니다. 20번까지 빠르게 한번 해봤는데요. 문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포인트들 예를 들어 5형식에서의 보어 그리고 형부사의 구별에서의 핵심은 또 다른 보어인가 명사를 수식하는가 동사를 수식하는가 혹은 위치가 어디인가 이런 걸 보는 거 그리고 양보의 s까지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번까지는 여기까지 20번까지